대구시는 지난 16일 지역 700여 곳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화재예방대책교육을 가졌습니다.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과 훈련방법,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방법,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지원단 역할, 제406차 민방위의 날 화재대피훈련 참가설명교육 등으로 진행됐으며, 특히 오는 21일 실시되는 제406차 민방위의 날 전국 화재대피훈련에는 요양병원과 백화점, 대형마트 등 230여 개 다중이용시설에서 안전지원단 공무원과 시설주의 책임하여 화재대피훈련을 실시합니다. 한편시는 화재 피해 우려가 높은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도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하고 화재대피훈련에 참여토록 했으며, 각 시설별로 공무원을 지정해 점검과 교육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